전개에 진출한 전쟁 유명 가수가 끔찍하게 살해되자 주인공 닉은 마지막 목격자를 찾아놓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친구 록시의 도움으로 캐서린을 찾게 되죠 사건 종결이 금방 날 줄 알았던 두 형사는 캐서린을 만나고 매우 당황합니다 닉은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꽤 오랫동안 심리상담을 받아놔봅니다 묘한 관계인 듯한 베스와 닉 그리고 경찰은 캐서린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그날 밤 닉은 그녀의 최신작을 읽고 캐서린이 범인이라 확신하게 되죠 결국 정신과 의사까지 초청해 범인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환영장을 받은 닉은 캐서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닉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밝혀지죠 하지만 닉은 이 여자에게 성적으로 끌리고 있나 봅니다 이번 신작의 주인공은 이긴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도 여전히 당당한 모습의 캐서린 캐서린이 범인에 대해 그녀라고 믿었던 형사들은 이제 그녀가 결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자신에게 끌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캐서린 하지만 그럼에도 닉은 여전히 그녀를 의심합니다 다행히 베스의 도움으로 큰 싸움으로 반지지는 않게 되죠 하지만 닉은 베스와 있으면서도 캐서린을 향한 욕망을 보입니다 이렇게 닉은 캐서린 사건을 담당하게 되고 그녀를 하루종일 따라다니며 증거를 수집합니다 친구의 집에 하루종일 있던 캐서린 닉은 또다시 그녀를 미행합니다 하지만 형사로서의 미행이 아닌 그녀를 원하는 남자로서의 닉의 미행이었죠 그리고 그는 서로 돌아와 낮에 만났던 친구를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그녀를 압박하러 찾아간 것인데 오히려 상황은 바뀌어버리죠 이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캐서린입니다 화가 나 술을 잔뜩 마신 닉의 집에 베스가 찾아옵니다 닉이 해고당할까 파일을 넘겼다는 베스 또다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릴슨과 크게 다퉜기에 압박신문을 받게 된 일 캐서린과 정확히 똑같은 말을 하는 얘기입니다 베스의 도움으로 풀려난 닉은 집으로 향하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캐서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음 송곳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캐서린의 모습에 또다시 생각이 많아진 닉 미행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던 캐서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 또한 닉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형사와 용의자의 관계에서 더 은밀하고 깊은 관계로 발전해 버립니다 결국 잠자리를 하게 되죠 모든 것을 지켜본 캐서린의 여자친구 록시입니다 닉의 동료 가스는 이 상황이 맘이 들지 않죠 캐서린이 범인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은 닉에게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집으로 가려던 그때 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차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남복한 차 싸움 끝에 차는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고 닉은 운전자를 찾아 달려갑니다 닉은 이제 상담까지 과부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캐서린을 찾아가죠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록시가 10대 시절 아동 2명을 살해한 잔인한 살인범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후 리사 호버맨을 조사하던 닉은 베스에 개명하기 전 본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당당한 베스의 말에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이깁니다 이젠 캐서린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 버리니 그 detective falls for the wrong girl but he doesn't die somebody has to die he died about five or six years ago how did he die? he was shot revolver, .38 you know one of your guys was down here from frisco about a year ago and he was asking the same exact thing there was some talk but it never panned out what he had a girlfriend? she did if Beth killed Johnny Bars to frame Catherine she wouldn't want anybody to know what happened in Berkeley but Nielsen found out about it Beth가 범인이라는 닉의 말에 거스는 크게 화를 내죠 닉은 캐서린을 찾아가 보지만 프린팅 소리 많이 들려옵니다 끔찍한 내용의 소설을 지필한 그녀 닉을 모델로 한 소설의 지필이 끝났기에 이별을 구하는 캐서린 이젠 존속 살해범 헤이즐 도킨스가 그녀의 새로운 연인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Beth가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당한 이기였기에 동료 거스는 홀로 호텔로 향하죠 그러나 이때 아까 보았던 소설의 내용이 떠오르고 맙니다 이미 거스는 사망한 뒤입니다 결국 베스에게 총을 쏘고만 말을 잇지 못하는 이기입니다 범인을 검거했지만 그의 마음은 한없이 공허하기만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캐서린 이렇게 두 사람은 마음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이 누워있는 침대 밑 얼음 송곳은 빛난 채 영화 원초적 본능은 끝이 납니다 영화를 보신 여러분들은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캐서린이 범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베스가 범인이었을까요? 만약 캐서린이 범인인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음 송곳과 38구경 리벌벌을 이용해 정말 살인을 저지른 것 그리고 심리학을 전공했던 작가인 캐서린이 곁에 있던 록시나 헤이즐 도킨스 그리고 닉과 같은 살인을 저질러본 경험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히 조정해서 살인을 이끈 것으로요 또 베스가 범인일 경우에는 그녀의 캐서린을 향한 병적인 집착 때문에 생긴 비극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저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범인의 정체는 제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캐서린이 직접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하지만 캐서린이 사건의 판을 만들고 주위 인물들을 조정한 것 같다는 의심은 듭니다 작가인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 내재되어 있었던 살인본능을 책으로 표출해내면 캐서린을 추정하는 인물들이 그녀의 잘못된 판타지를 대리충족해주는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이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영화의 제목, 원초적 본능을 가진 이가 아름답고 매력적인 캐서린 한 명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영화 속 모두가 이 원초적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성, 아름다움을 향한 집착, 탐욕, 온갖 본능이 모두 내재되어 있는 영화죠 우선 캐서린 본인은 자유분방한 성생활을 즐기는 여성이었으며 타인으로부터 원초적 본능을 자극하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닉은 영화 속에서 원초적 본능에 가장 충실한 캐릭터가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사랑, 성, 집착, 탐욕, 그 모든 것을 원합니다 베스는 가질 수 없는 아름다움과 사랑에 집착하였기에 그릇된 방법으로 상대방을 가지려고 했죠 이외에도 형사들은 모두 본능적 직감에 충실해 자신들의 본능이 반응하는 것들만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과거 총기 사건을 잃겠던 닉을 끊임없이 조롱하고 동료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와 어울리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들은 닉과 캐서린 그리고 닉과 베스의 관계를 단정짓고 그들의 관계 혹은 사랑에는 육체적 끌림만이 존재하고 관계를 맺는 두 사람 중 한 명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접근했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심리학을 전공했던 두 여자 캐서린과 베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읽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고 그들을 쉽게 조종했기에 타인의 의심과 눈초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스릴러의 새로운 장르를 쓴 영화 원초적 본능 이번 영상은 남녀몽소 모두를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섹슈얼한 장면이 굉장히 많이 편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화를 직접 보시면서 말 있는 말로 이후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배우라는 평이 있는 샤론 스톤의 치명적인 아름다움 속 감춰져 있는 비밀을 명배우 마이클 더글라스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영화 원초적 본능 저의 한줄평은 불처럼 뜨거운 본성을 감싸고 있던 얼음같이 사각던 이성이 송곳에 의해 부서져버릴 때입니다 이번 리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해다이 터닝 페이지 구독과 알림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